SK텔레콤이 5G 모바일 앱즈 컴퓨팅, MEC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대 방송 시장인 북미에 진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북미 최대 지상파 방송그룹 싱클레어와 자사의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지상파 방송을 송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활용한 MEC는 기지국 주변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줄여 초저지연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SK텔레콤은 이를 활용하면 지역방송국이 전용장비 설치 등 대규모 투자 없이도 북미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의 방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시연에서도 촬영, 주행 중 안정적인 고화질 TV방송과 빠른 데이터 정보 수신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